본인이 주워온 물건 앞에 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뗄감할 용도로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뭡니까? 종이랑 나무랑 돌. 돌, 돌을. 이걸로 불 피우려고 가져왔습니까? 혹시나 해서. 그 부시돌이라는 단어 때문에 작은 돌로 화장 없이 문대려고 했습니다. 보통 부시돌이라고 하면. 부시돌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시돌이라고 하면 약간의 석영이 들어간. 보면 왜 반짝반짝하는 그런 석영이 들어간 돌들이 부딪혔을 때 불꽃을 좀 튀길 수가 있어요. 담배. 누굽니까? 담배? 담배 꽁초를 많이. 담배 꽁초를 왜 다 주워왔어? 담배는 누굽니까? 저희입니다. 이거도 굉장히 좋은 생존 아이템. 아, 그래요? 이게 약간의 불꽃만 있으면 안쪽에 보면. 네, 네, 네. 연초 있죠. 연초 이걸로 불씨를 옮겨 담아서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에 관련된 흔히 보는 담배 꽁초. 그리고 이런 쓰레기라도 어떤 생존 사항에서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그런 물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뭐야? 눈덤이 훌륭합니다. 뭔데? 음박. 이거? 음박 빗으로. 음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빗을 이용해서 불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또는 건전지라든지 이렇게 후레쉬 건전지로 음박을 연결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딱 좋아. 우와. 좋았어. 생존 요금 계획이죠. 지금 너무 많이 구해왔습니다. 좋았어. 우리 해냈어. 우리 해냈어. 불은 걱정. 불은 걱정. 쓰레기만 들고 하자. 나머지 여기 있는 이 물품 중에 저거는 어떻게 하면 불을 만들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네. 아까 그거다. 문의하시지 않아요? 이거 해 봤어? 아니요. 이거 저기만 했어. 진짜? 여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자꾸 얘를 내리치거든요. 이것보다는 왼손을 빼요. 빼. 왼손을 빼요. 빼. 대박. 왼손을 빼. 우와. 얘 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해. 손 조심해. 뭔가 불만 붙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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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이. 우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조금씩 잘라서 해도 되고요. 옷 잘랐어. 시영이 옷 잘랐어. 오,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한 번 더. 원인 파이팅. 한 번 더. 파이팅. 해rets. calle게 발로. 대구가 다 blueberry. 대구가 다 Squidward다. 대구가 다시 Ginger. 대구가 다해야 돼. 대구가 다 해야데. 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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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나. 오, Áo. 년대 됐어. 소리나 됐어. 됐다. 됐다고. 못 땄어. 잘한다. estás? 조심. 지금 how can I do it, I do it. 나이스! 거기 있는 그 6명의 교육생들이 직접 불을 그렇게 만드는 훈련을 해보면서 서로가 감탄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불을 만들었어. 생존에 대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한 번 매달아볼까요? 더 내릴까요? 한 번 매달아보고 매달아보고? 오케이!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다하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입는다. 새카맣기만 타겠죠? 네네. 그래서 높이를 조금 올려줄 때는 다리를 더 벌려. 모아주세요. 모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와! 여기만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만. 여기를 익으면 잘라서 먹고 또 익으면 잘라서 먹고 그렇게 하자. 머리 쓰자, 우리 그냥. 기름은 밑으로 떼면 더... 이렇게 매달면 안 되냐고, 저 끈을. 잠깐만, 이렇게. 매달아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매달지 세로로 매달아서 그거를... 믿겠어요, 그게? 언니, 제가 볼까요? 이거 잡고. 안 보인다. 어휴, 오케이. 아, 맨 밑에 불. 자, 재민이 잡고 묶어. 아휴, 누나. 조심해요. 언니, 그 손 내려놔. 언니, 내려놔. 높이 네가 보고. 아니, 맨 밑에. 붙었어, 붙었어. 이렇게 됐어, 됐어. 평행을 맞춰. 언니가 그러고 내래. 이렇게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러네, 언니. 여기다 올리면 되겠다. 그럼. 우와, 야. 교관님 쳐서 잘했어. 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나는 지워진 줄 알았어. 아휴, 풀까요? 어. 풀어, 풀어, 풀어. 엔테리어가 아니었어. 진짜 이래서 사람이 머리를 사야 되는 거야. 근데 계속해 보니까 뭐 생각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죠? 네. 어, 네. 많이 봐. 고기 풀어, 빨리. 와, 이 다리도 봐. 그렇죠, 다리. 하나. 대박. 제대로 못 아까 했어. 오, 눈 아파. 우와, 고기 되게 잘해봤다. 육즙이야. 심지어 타기도 했어. 그러더라. 여기 진짜 맛있네, 여기. 대박. 너무 맛있겠다. 먹어봐. 여기 앉아, 이렇게. 음. 맛있어? 어. 그래? 언니, 육즙이야. 쫙 떠져. 음. 진짜? 응.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맛있어. 오늘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됐을 때부터. 잠깐만. 우와. 우와. 보이네, 안 나. 우와. 보이네, 안 나. 좋은 건 언니 먼저. 여기도 고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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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까? 장갑으로 해서. 오우. 먹방 같아, 언니.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응. 돌아가면서 먹는 거야? 음.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음.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응. 한 명씩 한이 뜨자. 왜냐면, 한 개 같이 있는 듯이. 옆에. 옆에. 이 모양인데 말고, 옆에. 한 명아 사먹고. 언니도 한이. 대박. 잘 먹었어. 잘 먹는다, 정현이. 정현이. 정현이 힘 맛있었어, 오늘. 에너지가 많이 빠. 어. 정현이 오늘 힘 맛있었어. 정현이 오늘 힘 맛있었어. 좋아 당황의 차마. follow страх. His 불 Memorialoscope spectacular. uito해 Abu should reviewed. uk. Grenadine. 그래서 9일 hour. 여기 등장하고.